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니 오늘도 역시나 재밌고 즐거운 그리고 완전 괴지같은 사연 가지고 왔어요. 그럼 봅시다. 제목 내 생일에 선물해줄 돈이 사기를 당해 몽땅 없어졌다며 대충 반띵하자는 남친놈 아니 뭐 이런 미친놈 꺼져 이 퇴 뭔지 남태 친구의 이상한 계산법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선 방탈하는거 정말 죄송합니다. 사실 제가 평소 여기 결시치는 눈으로 보기만 했었고 제가 적을 일은 앞으로도 없을거라 생각을 했는데 역시 사람일은 아무도 모른다고 결국 이렇게 좋은 점 얻고자 적어봅니다. 일단 저는 20대 후반이고 남친은 30대 초반이에요. 저희 둘 다 평범한 직장인이고 만난지는 이제 3년 정도 됐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건 바로 서로의 생일 때문인데요. 저희가 만나고 그 해 첫 생일 때는 돈이 얼마든 상관없이 그냥 서로한테 물어보고 갖고 싶다는 걸 각자 사줬어요. 당시 둘 다 대충 한 60에서 70 정도 되는 그 선에서 골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생일에는 남친이 우리 그냥 50만원씩 딱 정해가지고 선물하는게 어때? 이렇게 먼저 제안을 하는거에요. 조금 더 정확히는 선물이 아니라 그냥 그 50만원 돈으로 주자 이거죠. 예를 들어 제가 갖고 싶은게 있는데 가격이 60만원이다. 그럼 남친은 50만원 주고 나머지 10만원은 제 돈으로 채워넣는거죠. 물론 그 반대도 마찬가지. 솔직히 이 말을 듣고 조금은 음? 이게 뭔 소리야? 스럽긴 했지만 이게 뭐 저 혼자만 그렇게 하라는 것도 아니고 같이 하는거니까 딱히 문제가 될건 없었다 여기고 그냥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는 정말 딱 서로 50만원씩 줬어요. 그렇게 했고 올해가 세 번째 해인데요. 남친 생일은 지난 2월입니다. 갖고 싶은 게임기가 있다고 하는데 50만원 줬어요. 게임기 모니터 샀는데 부족한건 지가 돈 보탰죠. 아마 플스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다시 몇달의 시간이 흘러 지금 제 생일이 다가왔는데요. 이게요 오랜만에 뷔페가 너무 가고 싶은거에요. 그것도 저렴한건 말고 비싸고 되게 좋은건 말이죠. 알아보니까 하나 있길래 가격이 둘이 합쳐 30만원 조금 넘는 곳이었는데 나 이걸로 선물 받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남친이 그래요 이거 그냥 바로 예약을 하는 것보다는 중고나라에 가가지고 구매를 하면 좀 쌀거야. 내가 해볼게. 이러길래 그래 알아서 해라 했는데 바로 그 다음날이죠. 남친이 그걸 찾아가지고 거래를 하기 위해 입금도 했는데 그 순간 갑자기 판매자랑 연락이 안된다고 하는거에요. 네 맞습니다. 보기 좋게 사기를 당한거지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는데 그래도 여기까지는 뭐 사고니까 아무리 귀찮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잡으면 그만이잖아요. 그래서 크게 걱정할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그 뒤에 남친 하는 말이 바로 이거에요. 저한테 20만원밖에 선물을 못해주겠다고 하는겁니다. 즉 20만원밖에 못주겠대요.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그게 뭔소리야. 오빠 그게 말이 돼? 이랬더니 자기가 더 황당해하며 야 원래 50만원 선물인데 30만원 사기당했잖아. 그래서 일단 나머지 20만원만 주고 나중에 그 사기꾼 잡으면 그때 돌려받는 30만원 너한테 주면 되는거 아니야? 아니 지금 이게 말이 되는거냐구요. 솔직히 그래 뭐 좋은게 좋은거지 이러면서 최대한 노력을 해보려고 하는데도 그게 안돼요. 생각을 하면 할수록 너무 괘씸하고 어처구니도 없고 계산이 그지같아. 그리고 제일 이해가 안되는게 바로 이거에요. 그 중고나라 제가 사라고 한거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저한테도 50%의 책임이 있다는 그 태도 말입니다. 아니 오빠 그게 내 탓이야? 왜 그런 계산이 나오는거야? 이랬더니 뭐가? 너도 거기 동의했잖아. 아 그런 책임이 있는거지 뭐. 이러면서 그래도 제가 이해를 못하니까 이게 뭐라더라? 제 생일선물 뭐 어쨌든 거기에 쓸 돈이기 때문에 미리 약속한대로 남은 금액만 챙겨주겠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요. 아니 미친 인간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걸까요? 그래도 3년을 만난 사람이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제가 되게 쪼자나고 속물로 보일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보기에는. 근데요. 저는요. 이게 말로는 설명이 안될 정도로 기분이 더럽고 콩깍지도 개박살났어요. 그냥 오만장이 다 뚝 떨어지는데 이거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한건 아니겠죠. 거기다 이런 와중에 아무것도 모르는 제 친구들은 야 어땠어? 니 남친이랑 좋은데 다녀왔어? 이런 연락을 해보고 있는데 그런거 없었다고 말을 하자니 너무 창피하고 쪽팔려 감히 말도 못하고 있어요. 그냥 이거 똥발받다 생각하고 헤어지는게 맞겠죠. 아니 사실 이 글을 쓰기 전에 헤어지자 통보를 하긴 했는데요. 한 번 더 확인받고 싶어 글 썼습니다. 여러분 말씀 좀 부탁드려요. 이거 제가 이상한거 아니죠. 이 인간 미친거 맞죠? 말 좀 해줘봐요. 댓글 1번 아니 잠깐만 이거 뭔가 좀 이상한데 저 자식 저거 진짜 사기당한거 맞아요? 나 그거부터 의심된다. 댓글 내 말이 이거야. 이거 돈 아까워서 사기당하는 척 연기하는거 같아요. 달달달달달달 2번 사기를 당한게 아니라 지가 여친한테 사기를 친거죠. 아우 치조란 새끼 너무 더러워서 면성에 침 뱉고 싶네. 퇴이 2번 진짜로 사기를 당했다는 전제하에 자기야 정말 미안해. 내가 지금 당장 돈이 없다. 20만원밖에 못쓰겠어. 대신 나중에 내가 더 잘해줄게. 이렇게 말을 하는거면 충분히 좋게 넘어갈 수 있겠죠. 그러나 내가 사기를 당했지만 니 책임도 있는거 아니야. 그리고 우린 이미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대로 남은 금액만 줄거야. 나 같아도 처 죽이고 싶겠다. 끌 끌 끌 끌 대댓 대댓 끌 인정합니다. 사기는 지가 당했으면서 어쨌든 약속대로 30만원 썼으니까 나머지 20만원만 주겠다고. 야 정말 개 짜친다. 짜쳐. 끌 끌 끌 끌 2번 아니 뭐 헤어지는거야 당연한거고 그전에 저 인간 말이야 사기를 당한게 맞긴 맞아요. 돈 더럽게 쓰기 싫은거 같은데 됐으니까 다 필요없고 약속한 그 50만원 다 달라고 하세요. 4번 일단 지 말대로 말도 안되는거지만 지 말처럼 그냥 쓴이한테도 책임이 있다고 쳐보자구요? 근데 그렇게 해도 계산 안맞는거 아닌가? 맞잖아 그 뷔페를 쓰니만 먹냐고 지도 같이 처먹는거 아니냐고 그럼 지가 처먹는 그 15만원도 계산에 넣어야지 즉 지의 계산대로 한다해도 35만원 줘야 되는거에요. 아 물론 애초에 이런 계산 자체가 틀려 처먹은거지만 지 말대로 해도 35만원이라는거지. 끌 끌 끌 그렇죠? 5번 아니 그렇게 치면 지가 처먹을 15만원 빼야지 야 이거 뭐 무서워서 생일날 만나겠어? 개 찌질하다 끌 끌 끌 6번 알았으니까 그냥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하자고 해보세요. 그리고 만약 여기서 에이씨 번거롭게 왜그래? 이딴 소리하면 뭔 소리냐 내 돈 30만원 낳아갔으니까 나도 피해자 아니냐 신고할거야 이렇게 하면 저 자식 저거 분명 알이 덜덜덜덜덜 떨려올거에요. 왜? 지는 사기당한 적이 없거든. 7번 이거 사기당한거 맞아요? 내가 봤을때 절대 아닌거 같은데요. 그리고 만약 진짜 사기를 당했다 해도 마찬가지지. 일단 50만원 지가 채워주고 그 새끼를 잡아가지고 지 돈 받아야지. 이게 정확한 계산이지. 어디 미친 소리를 하고 자빠졌어. 끌 끌 쓰니가 맞아요. 이런거는 만날 이유가 아예 없는겁니다. 다만 니가 저번에 준거는 다 받고 헤어지세요. 정말 찌질하면 끝이다. 아니 이렇게 돈쓰기가 싫으면 애초에 연애도 안했어야지. 끌 끌 8번 이거는 사기를 안당했다 해도 계산이 안맞아요. 지가 처먹을건 따로 계산을 해야 그게 맞는거죠. 즉 처음에 65만원을 써야 하는거인데 아유 그냥 애초부터 찌질한 놈이었던거야. 끌 끌 끌 끌 끌 그반 아니 다른거 다 떠나가지고 저런걸 중고나라에서 사는거 나는 그 자체가 이해가 안돼. 끝까지 가성비만 따지는거 아냐. 지 친구도 아니고 지가 사랑하는 여친의 생일인데 고작 그 돈 만원 2만원 그 품돈 아끼겠다고 여기저기 막 검색하고 계속 삽질만 하다가 결국 이렇게 30만원이란 큰 돈을 사기당했지. 까일 까일 까일. 쓴이는 남친한테 사기를 당했고 10번 뭐? 서로 50만원씩 하면 공평하고 문제가 없다고? 아니 여기서부터 잘못된걸 쓴이 정말 몰랐어요? 니네 무슨 연애 동아리 다니는거야 지금? 재밌냐? 시작이 어렵지 한번 이렇게 하면 니가 점점 만만해지는거야. 알겠어요? 분명히 말하지만 저 자식 저거 절대 사기 안당했다. 쓴이 니가 당한거라구. 거래기록 보여달라고 해봐. 아마 추구도 안 보여줄거다. 까일 까일 까일. 11번 이거 처음부터 노린거 아닌가? 선물 말고 돈으로 주라고? 아 이거 너무 수상한데 아무리 봐도 개혁적인 느낌이야. 냄새가 꼬지게 난다고. 다 읽어봤는데 솔직히 이거 화도 안나고 그냥 너무 웃긴다. 까일 까일. 아니 도대체 저런 새끼를 어디서 주워온거야? 게다가 이딴것도 남친이라고 무려 3년씩이나 만났네. 까일 까일 까일. 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아휴 사기를 당했다 쳐요. 그냥 그건 지탓이기 때문에 그냥 원래대로 하고 나중에 사기범 잡아가지고 구상권 참고하는거죠. 그렇게 해야 그게 계속 이치가 맞는건데 이게 뭔? 그리고 사기를 당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느낌이 나죠. 아무튼 버렸다니까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